사료를 드리고 갈 테니까 애들 주실래요. 많지는 않은데.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아빠가 못 놀아주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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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 했어. 일단 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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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짧은 꼬리. 이 짧은 꼬리 마루. 뚜껑하지 마루. 마루야 더 놀아줘? 아직 덜 놀아서 더 놀아줘? 이거 이걸로 놀건데 이걸로 이걸로 놀건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놔봐. 일단 놔봐. 아니 아니 일단 놔봐. 놔봐.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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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디갔어. 아니 그거 말고. 색동. 색동 어디갔어? 색동. 색동 없어졌네? 짝대기 밖에 없는데?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여기 지렁. 깜짝 놀랐지. 우리 마루 깜짝 놀랐지. 한이는 전혀 관심이 없지. 뭐를 깜짝 놀랐지. 잡혔다. 잡혔다. 한이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루는 관심이 많구요. 마루 인사하세요. 안녕. 마루 인사하세요. 그만 놀아. 그만 놀아. 피곤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들었어. 달력이? 다 찢어놨어? 우리 마루가? 다 찢어놨어요. 또 반디가 시작했겠지. 반디가 시작하고 마루가 다 했겠지. 잘했어. 치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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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만 놀아. 치워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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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 5월이란. 반기님의 생일날이네요. 박색진승. 한 모범 두다 모여. 한이 생일을 축하해. 한이는 춤추고. 한이는 바이올린. 지가. 지가 지가 지가. 한이의 마루 남 모습. 네. 한이. 한이 쉬고 있어. 거기가 좋아 하니? 거기가 좋아? 응? 반디 왜 안아줘도? 아까 안아줬잖아. 아빠 씻고 회사가. 응? 아빠 씻고 회사가 된다니까? 아니야. 반디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해줘. 응? 반디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해줘. 안아줬어. 똥강아지 마루가 왔어. 귀차는 마루가 왔어. 귀차는 마루. 귀차는 마루가 왔다가 마루는 저 위로 올라올거지? 소화는 마루가 왔어. 응? 거기 들어가게. 거기 들어가게. 거기 들어가게. 반디도 이리로 왔고요. 반디도 이리로 왔고요. 마루는 거기 자리 잡았어? 반대는 거기 수건 있는데 여기 들어가게 아니야 평화로끼리 쉬고 있는데 그치? 자식들이 또 와서 또 귀찮게 해 그치? 반대 그거 열었어? 거기 수건 있어 인마 쉬고 있어 아빠 씻고 가서 가야돼 안아지 반대? 아빠 씻고 가야돼 쉬고 있어 마루야 아까 안아줬어 천천히 다 큰 녀석 둘은 입이 눈치를 채고 아빠가 갈 걸 아니니까 자리를 잡고 자고 있습니다. 마루는 아직 끝까지 남아서 아빠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하고 반디는 이미 아 집사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출근하는 걸 알고 이미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루는 아직 그걸 모르고 계속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있습니다. 아빠가 갈 때까지 아빠가 한 마디 하니까 또 반디야 있어 있어 아냐 아냐 그냥 있어 반디야 있어 내려오지 마 말만 하면 다정하게 말만 하면 뭐 하는 줄 알고 또 내려오고 아냐 반디야 갈 거야 아냐 아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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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도 쉬지 이제 쉬어 아빠 가야 돼 반대하고 한이는 눈치 딱 채고 올라가서 쉬고 있잖아 마루도 가서 쉬어 응 아 이뻐 마루 이뻐 아이 마루 이뻐 엄청 이뻐 우리 마루 마루도 들어가서 쉬어 반디는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반디는 저기서 자고 있습니다 네 한이 반디처럼 가서 쉬어 마루야 아빠 가야돼 누룽지 많이 팔고 올게 알았지 알았지 마루야 빨리 자리잡아 빨리 자리잡고 자 빨리 자리잡고 자 한이 형 반디는 이미 자리잡고 자리잡고 자 잖아 화물이 sensitive 한이 형 mole 어디 갔나 한이 형 반디가 아 은행 돌아다니 my passing 아 한이 형 wppG 또 그냥 나가기 밑에 있는데 한이 형 키 Então comun espíritu 해군요 빨리 자리잡아 아빠가 갈꺼야 자리잡고 있어 쉬고 있어 갔다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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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어떻게 해 아냐 한이 찾아가는거야? 한이 밑에 있는데 한이 찾아가는거야? 쫓아나오지마 거기있어 바로 있어 한이 밑에 들어가 들어가 아니야 갈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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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사료 개 사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저것도 갖고다니고 목줄이요 목줄하고 줄도 갖고다니고 사료통 사료 그 그릇 지금 막 닦았습니다 덥다 그치 보솜아 덥지 보솜이 보금자리 여기는 여기는 아 이렇게 풀 야외에 풀이 있는 야외에서 생활하는 녀석들은 그 약을 한달에 한번씩 발라주는거 그거 말고도 요거 요거 뭐 바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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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득이 같은거 찐득이 흡혈해축 흡혈종 구조제 그래서 목於 이렇게 agency 이렇게 해서 군데군데 발라줍니다. 찐드기들이 꽤 붙기때문에 고쪽부분하고 귀하고 등하고 이렇게 군데군데 발라줍니다. 목줄 있는데도 발라주고요. 특히 요런 부분 다리하고 배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 그런 데를 잘 발라줘야 됩니다. 털면 다 날아갈 것 같지만 털속에 그래도 잘 발라줍니다. 이놈아 힘이 세서 또 떨어뜨려서 또 또 다 쏟았네. 약 발라주고 나왔는데 옷이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을 물그릇 위에다 줘야 개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물 때문에 개미가 아주 무지만히 들어와서 푸는 곳이 있어요. 푸는 곳. 염소사류나 뭐 이런 것도 쌀푸대도 그러고 푸는 곳에 있는 요 끈 하나를 요거를 세게 잡아당깁니다. 세게. 세게 잡아당겨서 끊으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실컷 먹어라. 너도 실컷 먹어. 어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아주. 실컷도 아니겠다. 사걷은 알값이다. 식품 투구 나갔죠. 지금 다나가셨어요. 네 저희도 그냥. 지금 하고 나가시는데요. 현금하고 카드만 갖고 나가시면 옷 같은 건 손으로 옷 그렇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이 새끼에요 애미는 지금 폐불러요 또요? 아이고 이뻐라 비슷하게 생긴 놈이 방금 걸로 같은데 애기야 이뻐 애기 이뻐 애기야 너 엄청 이뻐 여기 있었어 아프다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근데 ệu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아 그 안갖어? 안가고 뭐해? 아 남의 집에 왔어 그렇지? 쌤, 참어 주인이 없나? 자꾸 들어오네 쌤, 쌤한테도 못 오네 잠시 후 춥 RD 아빠, 갔다 올게 출근해야 해 마루와 마루가 누군가 starring 아빠 갔다 올게 좀 놀고 올게. 마루도 기다려. 반디 아빠 갔다 올게. 마루도 갔다 올게. 알았지? 반디도 기다리고 있어. 놀고 있어. 마루랑 놀고 있어. 마루가 놀고 있어. 갔다 올게. 반디. 응. 갔다 올게. 마루랑 자리 놀고 있어. 알았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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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먹어. 누구 목소리지? 누구야? 누구야? 어. 너 왔어. 애기. 어. 미니 먹고 먹어. 알았어. 미니 먹고 먹어. 어. 밥 많이 놔뒀어. 알았어. 미니 먹고 먹어. 똥강아지. 왜? 좀 기다려. 미니 먹고 먹어. 미니 다 먹을 때까지 나 여기 있을거야.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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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미니. 싸울 거 아니야? 좀 이쁜고양이가 있대요? 애기네요 애기? 왜 한눈 밖에 없대요? 애미가 있으면 새끼들이 죽 나와서 같이 놀지 밥을 챙겨주시는구나? 약간 눈이 아픈 것 같은데 이제? 아니요 가까이 안 오죠 사람한테? 안 와 누가 좀 저거 다할라고 새끼 이쁜하고 다할라고 핀다고 그러는데 잡을 수가 있나? 잡아가? 못 잡죠 쟤들이 밥을 새끼 때부터 아주 잘 주고 이렇게 따르게 하면 되는데 저 때부터 피하면 평생 못 잡더라고요 안 와요 안 와 평생 안 와요 지금도 목소리 나니까 피하네 왜 아이고 다 어디 가고 인마 너 혼자 남았냐 눈이 아픈데 잡아서 치료라도 해주고 싶네 가만 있어봐 아저씨가 여기 사료인데 사료 좀 줄까? 먹을 수 있으려나? 그릇인데 제가 조금 주고 갈게요 먹고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아 물이 있나? 제가 이래서 사료하고 물 같은 걸 갖고 다니거든요 내기야 나가서 먹어 큰 글씨부터 파기 시작하면은 이제 작은 글씨로 나중에 하다 먹으면 실력이 되면 이제 그렇지 아 저는 못하겠다 밥을 이제 배우면 저는 이게 눈이 안 좋아서 못하겠는데 안 돼서 어? 왔네 눈을 놓고서 하는 식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아 딴 눈들 왔네 어 이제 많이 많이 나왔네 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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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런 게 재미요 얼룩이가 아 나오잖아 사료 지니까 나오네 응 지금 좀 나와 이제 저거 서늘하면 낮이 더 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 안 무는 것 같던데 아마 못 물게 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크면 이제 슬슬 독립을 할 때 애니가 할게 틀어놓으시면 사장님 이거 제가 사료를 드리고 갈 테니까 애들 주실래요?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많이 해가지고 쟤들 조금씩 좀 챙겨주시면 안 열려 비오고 하면 또 그래도 물을 가끔 챙겨주시면 제가 아무튼 이거 다음에 또 올 때 또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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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방에 들어왔지 반디가 잡아줄 것 같은데 반디가 잡아 줄 것 같아 반디가 잡아주지 않을까 노루야 반디가 안 잡아줬어? 응 응 반디가 안 잡아줘? 도대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 반디야, 나방을 약보면 안 돼 자꾸 약해 보인다고 해서 발도듬 할 수가 없지 발도듬 할 수가 없지 마루 어떻게 할 거야? 마루 자자, 아빠 졸려 죽겠다 염씨가 다 돼간다 졸렸다, 여기 힘들다 야옹야옹 하지 말고 응? 자자 아직 못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아직 못 잡았어?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잘해봐 잘해봐 자 포기했구나 그래 인생을 포기하면 편해 그치? 하더라 자 침대는 양이들한테 양보하고 앞바닥에서 자요 침대에서 잘 자 이것들아 단위만 잡는 것이 아니고 마루도 이렇게 하고 자고 있습니다 마루가 이제 줍줍이 다는 게 아니고 뒤쪽 오른쪽 어깨에 공투리 기대서 줍줍이나 아니에요 다 컸어 아냐아냐 나오지마 자 자 자 자 자 의미 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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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